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집안에 무당이 있어요? 아니요. 무당 없어? 사촌 언니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 근데 언니는 왜 무당 짓 하고 다녀? 네? 왜 무당 짓 하고 다녀? 언니 지금 뭐 해? 언니 지금 캐디예요. 아니 본인. 저요?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네. 일단은 언니. 네. 우리 언니는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한번 내가 풀어가 볼게요. 네. 자 우리 언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매사에 모든 게 있잖아요. 적극적인 게 없어요. 네 맞아요. 하다 도중 하다 도중 공부도 솔직히 흥미도 없었고. 네. 안 그랬어? 그랬어요. 모든 게 열심히가 없어 우리 언니는. 네. 모든 게 열심히가 없고. 그리고 뭐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네. 그래서 이것 짓금 저것 짓금. 또 아예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야. 네. 뭐를 하는긴 하는데 이것 짓금 저것 짓금 하다가 그만 하다가 그만. 네. 그렇다 보니까 난 뭐 했어요 라는 게 없어. 네. 아니야? 맞아요. 그치? 네. 그래서 또 불안정해서 불안한 것도 없어. 네. 그게 불안한 것도 없어. 맞아요. 그치? 네. 그런데 우련이는 이게 상담이라든지요. 네. 남과 대화. 네. 이런 게 장점인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안 사용해 먹지를 않아. 그래서 지금 요새 타로를 배우고 있는데. 저한테 되게 적성이 맞아서 해야 될지. 그렇지 봐. 내가 그랬잖아. 왜 무당 짓 하고 다니냐고 물었잖아. 그래서 그냥 배우는 중이어서. 배우는 중이야? 네. 그래 해. 제대로 무당도 못 할 거고. 어? 가물은 있고. 그렇죠. 어? 무당을 해도 신 내림받아도 그것도 안 될 거고. 네. 사주 철학을 배우든. 네. 어? 타로를 배워서 하든. 해. 오히려 그것만이 맞아. 상담. 남을 위로해주고 대화하고 상담하고. 응? 네. 그건 들어있어. 유일한 장점이야. 딱 알아들고 있는 장점. 뭔 말인지 알아? 네. 그러니까 그거라도 써먹어. 잘 써먹으면 돼. 그러니까 무당하니 무당이지. 그치? 타로는 서양에서 온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거라도 해. 뭐라 이때까지 하나 제대로 해온 게 없어. 맞아요. 제대로 뭐 어?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잠깐 잠깐 기웃 기웃. 경기도 해봤다가 알바도 해봤다가. 아니야? 맞아요. 그치? 뭐 택배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잠깐 해봤다가. 뭐 안 해. 안 돼. 내 게 아니야. 맞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거 팔자에 들어있으니까 어? 열심히 배워서 잘 써먹어. 근데 끈기가 없어서 좀 걱정은 되는데 이번에는 절대로 끈기 가지고 언니야. 그거라도 하나 제대로 배우면 언니 그래도 내 직업은 이겁니다 할 수 있으니까. 이해가 가? 네. 어 스물리곱 스물여덟 지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돼요? 지금 스무살이. 스무살 스물리곱 스물여덟 되면은 그래도 내 자리네 하고 차고 앉을 자리는 있을 거니까. 어? 네. 알겠지? 네. 네. 스무살이면 아직 뭐 꽃다운 나이가. 이제 시작이야. 그러니까 최선을 다 해봐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빨리 잘 찾았네 그래도. 응?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뭐 꿈도 많이 꾼다. 뭐 이제 여기저기 올해도 내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어? 내 맘이 내 맘이 아닌 것 같아요. 온갖 얘기를 해 들어도 언니 무당 아니야. 그렇죠. 응. 알겠지? 네. 그냥 그렇게 해서 사주 풀어먹으면 돼. 응? 그리고 언니 집이 그다지 편안한 집이 못돼. 응? 사연이 많단 말이야 언니 집안도. 응? 어머니 아버지랑도 솔직히 말해서 그 자리가 굳건히 지키고 있는 자리도 아니고. 네. 슬아의 이제 홀붕 밑에서 자라도 자라야 되고. 응. 아니야. 맞아요. 그지 홀붕 밑에서 자라도 자라야 되고. 응? 그 역할을 한다고 열심히 해 주신다 하더라도. 응? 우리는 우리대로 혼자서 홀로 큰 거랑 비슷해 또. 응. 그지? 네. 책임만 해 주시는 거지. 네. 의무와 사랑을 주신 건 아니란 말이야. 그치? 네. 가장 기본적인 책임까지만 해 주셨어. 네. 우리를 키운 부모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우리끼리만 큰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정에 고프고. 어? 네. 정이 그립고. 네. 근데 사람은 정이 그립다 해서 모든 사람은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나와 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인간을 믿지 말라는 말은 아니야.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응? 응? 네. 모든 사람을 100%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다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응. 알겠죠? 거기서 오는 가슴아리, 마음 아픔. 그거 간직하고 갈 필요가 없어. 단지 틀릴 뿐이야. 이해가? 네. 친구와의 사이에서도 가슴아리가 많았잖아, 본인. 네. 안 그랬어? 맞아. 친구 때문에 가슴아리 두고 울고 어? 외톨이 됐고 어? 네. 근데 그거는 단지 내가 잘못됐어 라기보다는 응? 나의 생각 차이 때문이야. 본인이 너무 의지를 했다 보니까 그 의지가 그 사람들한테는 어? 그만큼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의지하는 게 그만큼 아니었었을 뿐이야. 네. 이해가죠? 네. 그러니까 구태의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 망치거나 내 인생에 어? 내 인생에 그거 뭐지? 쓸들대기 없이 부정을 가지고 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너무 속도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친했던 사람이 내일 친하라는 법도 없어. 오늘 친했던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도 친해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친하게 지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야. 인간은 계속 바뀌고 바뀌고 도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미련을 너무 가지고 있지 마시고. 왜? 가정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간관계에서 그 청을 자꾸 나누려고 하는 부분이 많아서 우리 언니가 너무 맹목적이란 말이야. 응? 사람을 두고는. 그러니까 그렇게 맹목적일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감정도 기부엔테이크가 돼야 된다는 거야. 내가 너무 좋아서 이 사람 좋아서 이런 감정을 줬는데 이 사람이 오지 않을 때는 응? 뭐 여기까지구나 라는 선이라는 건 이거 그어가야 돼.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은 대화 잘 통하는 것 까지야. 네. 술 친구는 술 친구까지야. 네. 이해가 가요? 네. 그렇게 잘 맞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고 싶으면 그 친구랑 만나면 되고. 술을 먹고 싶으면 이 친구를 만나면 되고. 놀고 싶으면 또 잘 노는 친구 맞는 친구를 만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이어가면 쉬울 겁니다. 알겠죠? 네. 그 인간관계라는 게 본인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다 어려워요. 저도 어렵고. 근데 그렇게 분리를 해 놓고 나면 조금 덜 힘듭니다. 오케이? 네. 그래요. 그러니까 뭐 건강에 안 좋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잔병치레 잔병치레 이런 거지. 다 잔병치레잖아. 네. 그치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주를 그렇게 뭐 타로로 해가지고 타로로 해서 풀어먹고 하면은 괜찮아. 아 그래요? 응 괜찮아질 거야. 응. 오케이? 네. 그래요. 자 궁금한 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한번 꿈에 남자가 새까만 정복을 입고. 점장 같은 걸 입고. 검은 승용차에 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외할머니가 욕을 하면서. 응. 거기에 타지 말라면서. 응. 엄청 뭐라는 거예요. 응. 근데 그 뒤에 제 친구가 죽었거든요. 이게 저 승사자꾼인지. 응. 너무 궁금해가지고. 근데 사자꾼 맞아요. 그래요? 응. 그 친구가 한 개 있었으면 언니가 죽었을 수도 있겠죠. 아. 언니도 같이 죽었을 수도 있겠죠. 응. 두 사람이 도운 거지. 예약하? 네. 응. 그러니까 그거 생각 너무 하지 마세요. 네. 응. 네. 그래요. 그리고 엄마가 한번 이사온 한 번만 봐달라고 하던지. 이사요? 네. 이사는 올해 내년 중 하반기. 중 하반기에 이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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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우리가 생각했던 기간이라든지. 네.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이때쯤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네. 지금 2월 달이나 1월 달에.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때보다는 내년 중반기가 지나고 하반기에 이사를 하시는 것이. 올 때가 더 낫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네. 엄마한테 그렇게 전해주세요. 네. 그래요.